예 8월달러요 예 그래 그것 좀 취소 좀 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예 일단 그쪽에 빼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네 그 한도가 너무 안나와가지고 예 그리고 일단 소개를 해 주더라구요 저 소리도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은행 쪽에서 취소를 한다고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신청은 해왔어요 네 없어요 더 이상을 하는겁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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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